영재 언니 신발에 깊은 관심을 보고 계신대. 아까 봐줬었는데. 아, 구두. 야, 나 빨간 구두. 야, 나 빨간 구두가 맞아. 어머, 어머. 발이 언니랑 비슷한가 봐. 그래, 키가 있으니까. 아, 어머, 어머. 근데 너무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, 예쁘다. 나 처음 봐, 영재 언니 이런 모습. 야, 돼지발 같아. 어머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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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언니 너무 예뻐. 아니, 그러면. 아니, 도현이 발이랑 너랑 맞는다는 거야? 그래, 언니 발이 커. 키가 크니까. 나. 좋은 일이야. 근데 왜 이렇게. 관절염. 관절염 치료하고 나온 것처럼. 노포가 신으면 누룩이 안 빠져. 어머, 언니. 얘 나랑은 발이 맞아? 그러네.